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쿡쿡 늘어나는 무인점포.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샌드위치 가게, 액세서리점, 커피숍까지 종류도 엄청 다양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왜 무인점포 얘기하시는 거예요? 칼찬. 무인점포라는 것이 장점이 참 많아요. 인건비도 안 들지, 한 번에 여러 곳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많은 장점이 있는 걸 우리 군에서도 이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점만 해도 무인, UAG, 무인지상차량 등등으로 무인 체계가 얼마나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십쇼. 그건 타이틀 끝나고 설명할게요. 단방식으로. 콘셉트야. 지난 22일 정보외 국방 분야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AI 로봇 드론 전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AI 기반 6회공 드론 로봇을 비롯한 뉴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6회공 군별 시범 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체계가 장병 공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만큼 무인 체계를 집중 육성해서 인구 절벽에도 대처하고 전투력도 유지 혹은 상승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북방혁신 4.0의 핵심 기술인 이 무인 체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궁극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12일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에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대한항공이 무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저피탐 무인 편대기. 아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때 공개된 KF-21 비행 CG 영상에 나온 바로 그거 가오리X로 추정되는데요. 일단 무인 셀쓰기라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외부에서 레이더를 타격하거나 공중전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첨단 무인 체계라고 하니 가오리X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공용표를 입력하면 방공망 등을 무력화할 수는 있지만 알아서 공중전까지 버리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에서 개발하는 뉴무인 복합 운영 체계, 즉 멈티로 운영되는 거로 데이터링크를 통한 실시간 공유로 AI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KF-21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유인기를 지원하거나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와 동시에 잠시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각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그럼 실제로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볼 수는 없겠네요? 그게 왜냐면 전시에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이 막 날 수는 없잖아. 하여튼 못 볼 것 같네요. 다음은 해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 복합 임무수상정 M-서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8m급 연안 감시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그 뒤로도 한층 성능 개선된 해검2와 해검3를 연달아 개발했는데요. 이 말은 이미 해양 무인 체계의 핵심은 개발되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엔 해군의 무인 기례 처리기 2가 전력화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무인 기례 처리기 2는 기례 제거를 맞는 수중 무인 체계인데요. 앞부분에 장착된 자체 음탄기로 수중 물체를 탐색한 뒤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TV 카메라로 기례 여부를 확인하고요. 해적이래일 경우에는 제거용 폭약을 설치하고 폭발시켜서 기례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중 자율 기례 탐색체는요.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례를 탐색하는 체계인데 우선 원격 조정은 물론 자율 주행도 가능하고요. 소나, 수중 광학 카메라, 초음파 발신기 핑어 등을 장착해서 방해물 회피와 자동 복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들은 앞으로 기례 탐색뿐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 전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수중 자율 무인 체계로서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을 보시죠. 지난 10일 방사청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베테로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현대루템과 최초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요즘 핫하디 핫한 이 다족 보행 로봇이 다족이니까 당연히 아지, 험로, 장애물 구간 이런 데서 자유롭게 기동이 가능하겠죠. 또 원격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만 편리한 것보다 사용하기도 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 나와라 카제트 파울 목소리 비슷하지 알았어? 또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포금탄 및 체류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이런 다양한 임무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에 투입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족 보행 로봇 이외에 사목적 무인 차량도 현대루템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올 1월에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무인 차량은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서 군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야간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GOP나 DMZ 해안지역과 같이 광범위한 경계지역의 경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안정화가 돼서 전력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육군 무인 체계로는 무인 수색 차량, 정찰 로봇, 폭발물 탐지 로봇 등도 다양한 임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느냐는 상황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웃군은 아미타이거 여단인 육군 25사단 70여단에서 무인 전투 차량 드론 등을 통합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생존성을 검증하고 해군은요. 제5전단에서 소해함과 수중 무인 기뢰 제거기 등 복합 기뢰 제거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또 공군에서는 20전투비행단에서 저피탐 스텔스형 무인 편대기 운용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강해지고 첨단화되고 우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우리 군의 발전을 잘 설명하기 위해 상상만 해도 막 엄청나게 변화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너무 뿌듯한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된다고 딱 생각해봐. 우리 군 어떤 모습일지 막 상상만 해도 우주 전쟁이야 그냥 난리 났어? 군복 가던 시절에 이거 있었으면 편했겠다. 전 지금도 이 배체불가 인력 뭐 이런 거라. 무인 체계들과 함께 전장 제일 앞에 설실 수 있나요? 무인 체계들만 앞에 나는 뒤에서 에휴 나는 살아야지 일단 생존성 보장! 바바에서도 사람 짜!